이번 vlog 안대실테뇨 어 뭐야 깜짝이야 other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비세라 클린업을 꺼냈습니다 어 최근에 많은 게임들이 밀려있었어가지고 비세라를 건드릴 틈이 없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찍을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비세라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맵을 하나 골라서 장작분들 한 4명 정도 받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왕스 코인 오빌룬드로매트 그게 뭔 뜻이야 이놈아 4분만 들어와주세요 어 브금이 약간 중국풍인데 중국집인건가 오 바깥에 경치가 마을인데요 우와 이거 봐봐 물 뽑는 기계 엄청 조그맣게 있어 얘 뭐라고 쭈얼거린다 아 여기 그건가보다 세탁소 코인 세탁소 뭐야 이거 신기한데 우와 이건 뭐예요? 우와 쓰레기봉초인가봐요 우와 쓰레기봉초인가봐요 이것도 쓰레기봉초야? 아 귀여워 이건 뭐라고 써있는걸까요? 수박 수위PUDR due 룰렛이야? 뭐 조금 쉭 오늘 roof 102프로 만들기 알겠습니다 우와 소각로 미니버전도 있어 귀여워 아 뭐가 떨어진거죠? 문짝이 떨어졌네요? 우와 호스야? 우와 이거 봐요 오 오 다 닦이는데요? 피가 다 닦여요 와 근데 창작마당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참신하다 그죠? 근데 이게 진짜 딱 피만 닦아줘요 뭐 물건을 밀친다거나 그런거 하나도 없고 정말 피만 깔끔하게 어? 여러분 이거 페인트도 지워지는데요? 대박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요? 안되네 까비 아 더러워지잖아아 뭐하는 짓이야 이런건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집어넣어야 잘 집어넣어야 뭐야 누가 나 쳤어 누가 나 쳤어 어? 뭐야 들어가죠? 대박 아 문을 열어야 되는구나 와 겁나 신기해 근데 왜 물이 아니라 불이 나와요? 어 뭐야 안에서 니가 돌고 있는데 왜 니가 여기 있니? 빠르구만 대박 완전 깨끗해졌어 야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데 한번 타보자 빨리 와봐 타러와봐요 오 이거 거울도 있네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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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? 아 여기 있구나 에? merits 올라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옷 헥? 왜 감옥에 있어? 세탁소에 헣 여기 비밀은신청 가봐요 어 이건 뭐지? 파쇄기가 있네 야 이것도 쓰려면 코인이 필요하대 근데 이 문을 어떻게 열어? 제가 동전을 찾아서 넣어야 하는 건가? 여기에는 코인이 왜 있는거야? 어? 뭐야? 어? 뭐야 침대 왜이래? 보건드렸어! 진동 안막이에요? 뭐야 오켓노! 아 밑에 코인이 떨어젤있었어? 아 그게 코인이야!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? 우와 돈 먹는 소리 들리네 오오오오 ч): 으아아 grave 넣어 호호오오오 맘마 미 우을 데 writers 쓰레기 다 집어넣고 물 해주다 이거 작동 어떻게 시켜요, 아저씨들? 오, 뭐야 저 그림자 헬로 코인이다 아니 왜 혼자 들어가서 뒤지냐고 그러면 난 이 코인으로 룰렛을 돌려야겠어 역시 도박이 짱이지 아 인서트 코인이 아니라 이건 1000달러를 넣어야 되네요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거 해보자 우와 아 이건 소각이 아니라 진짜 씻겨주네? 대박 아까 지폐 나온거가 1000달러 아니냐고? 허어 그런건가? 우와 돈이 들어가요 무슨소리 왜이래 돈다발을 넣었으니까 몇번 더 돌아가지 않을까? 아 한번밖에 안되네 아 그렇구나 돈이 왜 한번밖에 안나오나 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야지 되네 아 아 아 이거 밖에 안나오나봐 어 다 들어왔네 자 이제 다들 힘내서 장난하지 말고 청소합시다 일단은 2층에 소각로가 소각로라기보단 분쇄기가 있거든요?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쓰레기를 천하차구요 일단 지금 이 맵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뭐든지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보트 앤 헤츠래요 신발이랑 모자있죠? 다 태우지 말고 여기에 분리수거하래 여기에는 글러브 러버 러버가 뭐였지? 고무 아아 고무장갑 아아 아 따로따로가 아니라 고무장갑 아니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는건지 모르겠네요 헉 설마 제한된 코인으로 이것들을 다 청소해야되는건가? 그건 아니겠지? 안녕 고마워 천달러 넣는곳에서 뽑는건가 진짜? 제가 코인이 나올때까지 계속 돌리라고? 한번 해보자 코인주세요 와아 진짜였어? 와 대박 코인 계속 나와 와 빨리 다들 코인 챙겨요 뭐야 왜케 시끄러 어? 수류탄이 나왔어요 이건 조용한곳에 고이 모셔둡시다 잘 되니까요 변기에 코인을 넣어보자고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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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, 먹은건가? 어? 먹었다 오오 물이 내려가요 변기가 너무 커서 우리 저번에 시추선 청소했을때랑 같이 나 밖으로 나가질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누가 들어가 열렸다 빨리 넣어 이것저것 쑤셔 넣어 다 넣어 너 뭐야 왜케 짧어 지속시간이 아아 이거 너무 짠데 그럴리가 없어 그럼 여기이이이이이이이이 에다가 물건을 가득 넣어가지고 여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여기에다가 넣어서 갈아버리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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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어어어어어어어어 비트 자 넣어 와 잠시만요 살려주세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아앍 이거 시간이네 시간제 맞아 시간 왔어? 와아야 잠깐만 잠깐만 나 나도 동절도가 날래 이거 개 depos design 근데 내가 이렇게 두면 동전이 여기로 나오나? 스루턴이라니 계속 나온다 에? 암 뭐예요? 어? 이거 오! 독, 독 나오나봐 여기서 아아아아 야 여기 다림질하는 곳인가 본데? 근데 스팀이 너무 뜨거워서 죽는건가? 동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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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너 뒤진다 너 죽고 나 죽는거야 한 번만 더 나한테 의자 던지고 시비 걸어 마주 그냥 착사를 어 뭐야 깜짝이야! 왓! 안 터질 줄 알았는데 제가 핀을 뽑았나봅니다 죄송합니다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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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런걸 이렇게 모두 사람들이 만든 창작바닥 말고 되는거였어도 참 좋았을텐데 진짜 실제로 만들어주면 좋았을텐데 DLC같은걸로 사람들 엄청 많이 사지 않았을까? 아니 애초에 비세라가 지금 제2의 전성기야 그동안 좀 뜸해져있었다가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통해서 비세라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제가 요즘에 스팀에 친추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서 나는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스팀에 친추 거시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방송때 스팀에 친추 거지 말아주세요 저 친추 안봤습니다 했는데 친추가 계속 들어오는거야 뭐지 뭐지?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예전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그 스팀 사이트에다가 리뷰를 하나 적었어요 내가 이거 리뷰 하나 올린거 보고 사람들이 친추를 계속 거는거였어 보여요? 하면서 막 이 어워드를 막 엄청 붙여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유용한 평가 1위가 제 리뷰로 되있네요 어쨌든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장작분들은 체크하시니까 이렇게 수건처럼 덜덜덜덜 떨지마시고 친추를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가습 왜 이러는거야 여기 안마기에요? 거기 그쪽 선반만 좀 안마가 되나보다 아 왜 이번에 또 아래쪽이 덜덜덜덜거리고 있어 아니 나 안해 이제 안덜덜거리고 뭔소리야 안에 수류탄 넣고 돌렸어요? 벽이 터졌는데 다들 나 빼놓고 정말 열심히 정수를 하고 있구만 아주 바람직스럽네 와 여기 꽉 채웠네 두개는 태워버린건가 여기에 수거 놓는 곳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런거 분리수거하면 진짜 점수 주나? 뭐.. 뭐에요 칼이야? 왜 히노카미카구라하게?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치치치 뱃슨 매츠라고 써있는데요? 자..잠깐만 여기다 둔게 벨슨 매츠야? 어어어 야 이건 빨아야지 아...이거 빨리나? 어, 돌려봐 빨리나 보자 과연 깨끗해질까요? 아...뭄히 뭐지? 여전히 더러운 식빵인데? 빨리진 않는거 같애 야 이건 더러우니까 그냥 버려버리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들어가지 않는단다 이미 세탁기는 돌아갔어 진정하라고 HY? 뭐야 그 와중에 남아 으어어 나 왜 자꾸 죽는거야 그 와중에 소각로에 남아있는게 있네 이거 좀 더 깊숙하게 넣어 어? 오 나왔다 죽는줄 알았네 뭐야 이거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불타고 있어 일로 파이어 우에 아 샤워 샤워 불꽃샤워 아구 에 beef 주로 다들 뭐하는거야 으핰핰핰핰핰핰핰핰ㅋㅋㅋㅋestens 아니口소많은 신체들 어쩔 거야 아구야 근데ilube 타세도않네 야uts eternally 소각놚깡이여서 불에 내성있는거 아냐? 아이유 우리ça 게임 고 리겜 고 허어쩌 어?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난 죽고 싶지 않A요오오오 왜 따라와아 그래, 다들 리게임 고고 외쳤으니까 다 함께 가자 드어라 안녕 수루탄이 여기 한 20개 정도 있었거든요 다 연쇄 폭발 inn lata 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호스가 있다는거 야 왜 시체들한테 물 줘 쑥쑥 자라라고 주는거야? 저건데? 뭐요? 화장실에 CCTV가 있다고? 아니야 저거 거울이야 이거 CCTV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어? CCTV가 있네? 뭐야 왜 화장실에 CCTV있어 아 피안 번지기 이렇게 계속 있는거구나 나도 옮겨야겠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말고 여기다가 넣어? 아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뭐만하면 죽냐 야 코인도 쓰레기로 되네 판정이 코인 남김없이 다 쓰셔야 돼요 아 왜 자꾸 여기만 뜨지 살짝살짝 아 천장에 묻어있었네 여기 조명에 피가 묻어있었구만 그래 그래 뭐가 이상하더라 아휴 피곤하다 우리 이제 퇴근하자 자 퇴근합시다 아 좋아 익셉셔널 아주 훌륭해요 결과 퍼센트는 퍼센트는 짜잔 잠시만요 뭐 뭐해요 이게 이게 뭔 미친 숫자야 이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죠 그 정리하라고 해놓은 곳에 가산점이 엄청 많이 붙는건가 아니 납득이 되는 숫자여야지 쟤 왜저래 야 정신차려 이 미친놈아 안 된다 내 사무실 안 된다 뭐 좀 되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기는 했는 안 돼 뭐 뭐 하세요 어 퇴근을 절대 안 시키려는 굳건한 마음 잘 전해져 오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청소에 참여해주신 장작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제발 내 사무실에서 난리 치지 마세요 244% 달성으로 미션도 성공했네요 아 감사드립 으아아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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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됐어 자 오늘도 같이 플레이 해본 회세라 클린업 디테일 창작마당 왕쓰 머시기 미스터 왕쓰 코인 오피런드로매드라는 맵이었고요 창작마당에는 진짜 기발한 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퀄리티의 맵을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만드신 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창작마당 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작분들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럼 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디어슷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